지난 10월 말이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었고 성우, 송도순 씨가 보관 문화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조혜은 PD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한 게 없는데 왜 훈장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53년 동안 성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에서 오늘 보관문화훈장에 빛나는 분입니다. 성우, 송도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마스크 쓰고 하니까 되게 웃기다. 저도. 이렇게 저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라디오 스튜디오. 오래간만에 오니까 굉장히 생소하면서 정답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좋네요. 지금 나한테 소감을 물었죠? 네. 소감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소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소감을 얘기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뭐지? 이랬어요. 내가 훈장을 받는다? 왜 나지? 나는 훈장은 국군 장군이나 국가유공자 무슨 애국자가 받는 거 훈장 아니에요? 난 아니잖아. 왜요? 아니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전화 왔을 때? 전화 받고. 28일 날 와서 훈장 받아서 했을 때 내가. 누구요? 그랬더니. 송도순 씨 그랬어요. 내가 송도순인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장을 준다고요? 그랬어요. 내가 왜 줘요? 나를요? 그때 그분이 막 웃으면서 아니 우리가 준대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서요? 매너는 나쁘다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매너가 나쁜 건가? 그런데 훈장은 난 아니잖아. 내가 진짜 훈장이에요? 그랬어요. 나라 지키려고 총 들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지만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아니 뭐 내가 대중문화예술에서 무슨 훈장 받게 했어요. 그냥 먹고 살라고 방송을 했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고 다 합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으시죠? 깜짝 놀랐죠. 내 팔자야 이런 일도 있나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왜 꼬집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언감생신 꿈도 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꿈을 안 꾸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거기에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늘 반취해보면 방송을 제가 53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것도 안 쉬어봤어요. 이번에 알았어. 늘 나는 찌질한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방송국이 다 빼어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잘난 사람이 많이 오는 데인데 이 중에서도 암만 잘난 사람도 학벌 좋고 배경 좋고 뭐 좋고 이래도 저런 찌질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나는 난 pd도 못 만났어요. 정말 다 빛나는 사람만 만나고 이래서 수준 높은 문화로 계속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생각할 게 내가 참 인복이 있어서 또 이 나이에 또 이런 것도 이런 훈장이라는 건 굉장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오빠들이 막 90살 막 이렇거든요. 어저께 우리 오빠가 91살 된 오빠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러겠는데. 오빠지. 우리 오빠지. 그런데 우리 오빠가 아직도 출근해요. 유한여행 고문이에요. 그러세요. 그런데 어저께 나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호텔에 네 친구 다 데려와 이래갖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래서 내가 어머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 그런데 오빠가 왜 이렇게 난리야. 야 이건 난리 쳐야 되는 거야. 나라에서 훈장 찍는 건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표창장하고 훈장은 다릅니다. 글쎄 그래가지고 내가 라디오 한 번도 스튜디오 들어본 적도 몇 십 년 된 것 같은데 오늘 들어왔네. 고마워요. 5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53년이 흘렀더라고. 하긴 그렇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왔어요. 방송국에. 그래서 내가 지금 72살에요. 내가 강민이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세월이 어려서 와서 젊어서 청춘을 보내고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숙성의 기간이 된 거죠. 나는 발효가 잘 되고 싶어. 발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후배로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우라는 직업이 어디에 계속해서 직원처럼 소속돼 있는 건 짧잖아요. 그렇죠. 전속은 한 7, 8년 했어요. 지금은 2년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도 다양해지고 또 여러 가지 시장에 나가면. 허가보이판에 혼자 서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53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건 보통 내공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인복이었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방송국 들어올 때도 대학교 1학년 때 나 김울동 언니가 그 언니가 우리 선배예요. 중앙대학 방송반 선배예요. 그 언니가 4학년이고 내가 1학년인데 자기가 이제 졸업할 때니까 취직해야 된다고 TV 시험 보러 간다고 날 덜어. 야, 네가 내 핸드백 좀 들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언니 뒷번호를 내가 하가지고 핸드백 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언니가 시험 보고 나오면서 야, 너도 이 다음에 시험 봐야 될 테니까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한번 들어가 봐라. 경험상. 김울동 언니가 확실히 대장길을 잇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때 24살이에요. 내가 19살이고 갔는데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되고 을동 언니가 떨어졌잖아. 가방 들러 갔었는데. 가방 들러 갔는데. 그게 나중에 그때는 그 언니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덕에 떨어졌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피대들이 그래서 을동 언니 너무 잘해서 안 뽑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언니가 그때 방송국에서 무슨 연극 경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고등학교 때. 그 언니가 풍문여고에서 춘향전 해가지고 대상 탄 언니예요. 네. 춘향전의 방자. 잘했어요. 저는 송도순 씨의 지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 그래요? 집중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럼 그렇게 방... 그래서 그 언니 때문에 방송국에 제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 내가 오고 그 언니는 이제 동화방송 갔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방송국이 몇 개도 없었고. 네. 성우도 많지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성우가 그러니까 제가 성우 이렇게 후리랜서 되고 이제 돈 벌 때 라디오가 텔레비전부터 사례가 더 높았어요. 그때 라디오는 정말. 그랬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 때. 그때 가면 항상 주변에서 라디오 드라마. 뭐 아차 부인, 재치 부인. 그런 거 했어요. 즐거운 우리지. 이런 거 막. 내가 아차 부인, 재치 부인. 콧대부인이야, 내가. 내가 콧대부인. 아, 그러세요? 어, 나 콧대부인. 콧대부인이셨어요? 콧대부인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때는 그 소리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아침마다 그거 안 들으면 학교 못 갔어요. 그때 제가 TBC 출신인데 아차 제치, 명랑꽁트, 유쾌한 셀레르맨 3%를 따르르 제가 했어요. 7시 반부터. 그때 그 처음에 주제가도 막 외우고 다니고. 맞아요. 안녕히 주무셨어? 어머, 아주.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집은 언젠도 즐겁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했네요. 네. 53년이네요. 중간에 쉬신 적도 없었잖아요. 네. 쉬신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뽑히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내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정말 너무 방송 들어가서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놀래갖고. 내가 총꽃이잖아요. 모르니까. 너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송도순 씨의 목소리를 딱 듣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소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성우의 어떤 패턴? 누가 좀 인기 있을 때 이런 게 옛날에 무슨 은쟁반의 옷굿을 굴러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장효진 선배님처럼 이런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게 있을 때도 있고. 나는 그때 못 뽑혔어요. 그리고 제가 더빙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더빙을 했어. 열심히 했더니 PD가 나면서. 야,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너같이 된장을 부르면 되니 나가 이래서 하다가 쫓겨나오고 이런 게 많았어요. 외화 더빙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보통 때 할 때도 내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자들이 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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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나만. 어멘한 씨의 목소리 같은 거. 나만. 안녕하셨어요? 이러니까 넌 지금 장난하니? 나가 이래서 맨날 날 쫓겼어요. 그래서 정말 하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꽁트 같은 게 그다음에 리어리즘 시대가 점점 왔어.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이쁘게 할 줄 모르는 애가 된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운인 것 같아요. 그때도 SBS 전무하던 이명도 씨가 처음 나를 DJ로 썼어요. 그때 김세원 씨가 쌍둥이 나러 집에 들어갔거든. 비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후라이버에서 세모하고 세계 뒷골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내가 연습 체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본을 그 전날 작가한테 가서 대본을 받아서 밤새도록 외우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침에 방송을 하면 마이크를 보고 원고를 보고는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후라이버 선생님 얼굴을 보고 하니까 얘 뭐야? 뭐 이런 애가 있어? 이랬어요. 그만큼 다 미리 준비해도 철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요. 저는 더빙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만화 영화 더빙 같은 거 제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왜 비디오 테이브를 주잖아요. 집에 가서 보면 만화가 한 편 하면 50편, 100편 하면 나는 그 만화가 끝나면 우리 집 비디오를 바꿔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10번 보고 간 적은 없어요. 거의 20번 이상을 보고 가니까 거의 대사를 외우고 가니까 난 딴 사람이 에너지 내면 그 꼴을 못 봐, 내가. 너는 연습 안 하고 오니? 후배들한테는 상당히 엄격한 선배님이 좋겠어요. 싫어했겠죠.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내한테 자기 일을 우리 일이 연습 안 하면 못해요. 지금 나는 여기 만일에 온다 이러면 오늘도 이렇게 오니까 내가 오니까 1시 5분 전이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왜 왔어 여기? 그래서 그냥 차 마시러 왔어. 심심해서 이러면서 거기 차를 마시고 앉았었는데 습관인 것 같아요. 일찍 와야지. 나는 늘 내가 소리가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남보다 똑똑하게 잘하지도 않기 때문에 난 연습해야 된다가 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평생 생방했지만 생방 거의 2시간 전에 와요. 그렇게 와서 여기서 놀고 있어야지 지금 편안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 잘난 사람들은 막 시그널 나올 때 막 뛰어들어잖아. 멋있게. 난 그거 못해요. 그러면 난 다 펑크예요. 대표작 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꼽지만. 대표작? 대표적 사람들은 날들어 톰과 제리. 네. 저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톰과 제리는 사실 내가 했지만 내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건 만화가 재밌었지 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게 원본에 나레이터가 없어요. 톰과 제리 원래는. 그리고 톰과 제리도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 뛰어가다가 도망가고 뭐 이러는데 그때도 그 피디를 잘 만난 거야. 피디가 나보고 그래. 야, 들어가서 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말해봐. 이러는 거야, 나보고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요? 원고도 없이? 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영어를 하겠냐고. 그런데 거기에 우유 뭐 이렇게. 우유. 폭탄. 폭발. 어머, 어떡해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그거 진짜 지금 보시면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정말 하늘이 봐준 거다. 그 좋은 만화 영화를 내가 하게 됐는데 혼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몇 년, 한 10년도 더 했어요. 나중에 이제 불독도 나오고 수누피도 나오고 뭐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혼자 불독도 내가 하고 뭐 나비도 내가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저기 한여복 같은 거 옷 입고 있는 그 아줌마. 네, 아줌마. 까만 아줌마. 그것도 제가 했죠. 그러니까요. 아, 어떡해, 아, 이런 거 했죠.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성우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사양 직업이라서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학교에서 화술 가르치는 걸 한 몇 년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성우 지망하고 싶은데 성우가 사양 직업이다. 그런 얘기에 들었어요. 넌 뜨는 거, 가라는 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나는 게 이게 축복인 거야. 그리고 성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 인생이 태어나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맞고 만져보고 이거를 많이 거친 게 인생을 잘 산 거지. 유리각 속에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세월 되면 날과 터져가지고 직직직직 이렇게 바래는 건 세월을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성우는 살면 내가 개미로도 살아. 내가 나뭇잎으로도 살아. 내가 바위로도 살아. 그렇죠. 고양이도 돼. 쥐도 돼. 내가 뭐 귀부인도 돼. 할머니도 돼. 아이도 돼. 여러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사실 성우가 글씨를 말하는 듯이 전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원고를 내가 씹어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맨날 말하는데 씹어먹어야지 이게 내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뭐 더빙 같은 거 할 때 내 몸이 이렇게 음식 프로그램을 이렇게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음식 속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가 맛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또 그다음에 먹으면서 느끼면 내가 먹는 것 같아. 그다음에 먹고 나서 느낌을 얘기할 때는 내가 나이를 들어갈 때는 내 몸이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면서 세상을 많이 사는 것 같아서 나는 성우가 사양 직업이라서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양은 네가 걱정하지 마. 그건 세상이 할 일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성우면 넌 천복이야. 얘가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 금요 초대석에 성우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김용옥 선생님께서 지금 성도선. 영옥 언니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영옥 언니도 성우였는데 그 언니가 아역 성우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언니가 뭐 번개다 뭐 이런 거 했어요. 난 그때 내가 찌질한 세월에서 막 심부름하던 시절인데 영옥 언니가 막 번개돌이 같은 거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나라라 그러면 자기도 날라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 몰입돼 있으니까 그런 연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영옥 언니를 이렇게 볼 때 내가 참 영옥 언니 좋아하는데 그 언니도 이렇게 몸이 번개오로 들어갔어. 그걸 내가 느꼈었어요 그때. 그걸 다 이십년식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그 성우는 몸이 이렇게 영혼이 고물체 속으로 들어가야 그 말이 나와요. 라디오 진행도 30년 넘게 하셨어요? 30년 더 했겠죠. 그랬나요? 네. 뭐 하여튼 제가 동화방송에서 시작한 저녁의 희망가요를 kbs 통합대구도 해서 그것도 17년. 80년 통합대구 오셨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75년부터 했겠죠. 동화방송에서 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그때 시작해서 kbs 넘어와서도 하고. 교통방송으로도. 교통방송도 대한성시하고 그것도 17년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교통방송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57분 무조건 기다렸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액기스야. 내가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내가 하냐고요. 사실 성우는 앞광대가 아니고 뒷광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도 보면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꼭 다 꽃 피울 때 그때 있어.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내 기도만 해.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도라는 게 나한테 많은 복을 인복으로 갖다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몹시 떠들죠? 아니에요. 저는 참 좋습니다. 내가 맨날 떠들긴 해.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떠드는 것 같네요. 저희 고맙습니다. 지금 어머니 얘기하셨으니까 가족 얘기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한 종편 프로그램에 며느리와 함께 출연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며느리한테. 며느리 볼 때 고민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학을 공부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내가 그때 KBS 많이 올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 본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랬는데 점심때 가서 엘리베탈 탔는데 내가 키가 크잖아요. 내가 뒤에 탔는데 앞에 가는 우리 선배 언니하고 우리 후배하고 둘이 그런 들리는 소리야. 걔네들이 나 못 봤어. 그때 야 성도수 며느리 본다는 거 들었냐. 그랬더니 어 말려 죽일 거다. 이랬는데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사람들한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여자로 인식이 된 사람이 나구나. 나는 내가 착하고 이쁜 애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들었다고. 엘리베트 안에서 성우분들 얘기하시면 정말 또렷또렷하게 들리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듣고 어머 내가 내가 우리 아들을 우리 남편보다 더 이뻐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애를 말려 죽이는 여자면 정말 말려 죽여야 될 여자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살아야 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내년에 결혼하라니까 또 최자연이 안 된다고 지가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요방으로 내가 그냥 들어갈게요 들어가는데 제가 동동여대 화술선생을 좀 했어요. 앞서 최 누구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며느리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도 우리 며느리부터 최자연 이래요. 이름 부르시는군요. 네. 나만 그런다고 그러더라 진짜 그것도. 저는 휴대폰에 우리 남편도 박희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이름 부르는 거 좋죠. 그냥 이름을 부르기대대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되게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며느리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살면서.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때 가장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난 내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남 쫓아가기 너무 잘난 사람들 틈에서 힘들어서 그걸 쫓아가느라고 연습하느라고 나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내가 나를 보면서 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겠다. 버거웠겠다. 힘들었겠다. 그리고 나는 왜 꼭 하면 꼭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 좀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좀 틀려도 되는데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볼 때 제일 처음 내가 며느리학에서 한 게 두고 보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걔가 물을 가지고 가다가 흘렸다. 그럼 내가 소파 안에서 이렇게 보아. 걔가 발로 딱 나 걸레로 딱 나. 저기 안 닦고 지나. 그러지 말자. 아니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자. 두고 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내가 시어머니들 많이 보고 며느리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궁금해하는 걸로 며느리하고 사단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버이날 나를 20만 원을 줬어. 그런데 진의 엄마는 혹시 30만 원 줬을까. 얼마 줬을까. 20만 원 받은 걸로만 만족하면 되는데. 네 말이. 그러니까 진의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 오면 얘가 저걸로 돈을 어떻게 쓸까. 어머 저 세 타는 우리 아들 돈을 샀을까. 진의 엄마가 사줬을까. 입든 걸까. 그리고 궁금해하는 거가 둘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말자. 관심을 좀 줄여야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서 두고 보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수화기는 여기다 놓고 원고는 여기다 놓고 물은 여기다 놔. 이렇게 편하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얘가 이렇게 바꿔 놓은 거야. 수화기 이쪽으로. 야 내가 수화기 1인 5라고 안 그랬니. 너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려.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친할수록 소중히 다뤄야 내 아들하고 사이를 좋게 해주는 게 어른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때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 15년 살았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 한 번도 나하고 저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전번에는 누가 물어보니까 저도 없었다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나 그날 굉장히 고마운 날이었는데 자기도 며느리 이 다음에 시어머니가서 며느리를 보면 우리 어머님같이 나도 하겠다 이래서 내가. 그건 최고의 칭찬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날 굉장히 간격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 너 나같이 못돼. 내가 그랬어. 훈장 받으실만 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며느리 각이 후배 그냥 후배같이 보는 것 같아요. 후배도 발칙한 애도 있는데 발칙한 뒤에 귀여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짓이잖아요. 지금 KBS에도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시입사원들을 안 뽑고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우들은 이번에 뽑았었어요. KBS에서. 후배들에게 좀 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성우는 하루아침에 한 프로그램으로 스타가 될 수 없어요. 성우는 한 30년 하면 지 친구도 지 동기도 걔 소리를 알아.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그냥 문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두르면 성우가 안 돼요. 그리고 앞광대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은 칠수록 후져져.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 제가 지금 알았는데 말이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눈동자더라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건 내 속에 있는 그림 한 장을 얘 머리에다 그림 한 장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를 작가가 죽기 살기 써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씹어 먹어야 내가 녹아서 나올 수 있는 게 말이더라고요. 나도 몰랐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소리를 굵게 낼까 가늘게 낼까 꺾을까 뒤집을까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웃겨. 그런데 또 나이다로 잘한다고 써줬어. 고마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53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철들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되니까 말을 알겠더라고. 그만둘 때가 되셨어요? 그렇죠. 나 72살인데 내가 무슨 사람들이 은퇴하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 은퇴를 해. 나는 뭐 데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은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르르 시작했다. 스르르 가는 건데 그냥 친숙한 소리죠.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 앞에서 주옥 같은 글을 말하는 듯이 내 말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53년 동안 방송국에서 본 빼어난 사람들의 그 재능이 있는 그 재능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거를 내가 우리 손자한테 눈동자 속에다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보따리 할머니. 나 그냥 그렇게 되고 싶지. 지금 내가 아 난 100살까지 방송국에서 뭐 막 마이크 앞에서 그러지 않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다른 인생을 한 번씩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할 줄 아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 금요초대석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시사본부 금요초대석에서는 마지막에 노래 듣고 싶은 노래 같이 들으면서 보내드리거든요. 어떤 곡일까 했더니 양희은 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런데 제가 그게 말하면 사람들이 한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여태까지 제가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래요. 완벽한 애창곡이네요. 네. 그리고 난 양희은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해. 그 뭐라고 할까. 정말 깎고 다듬지 않고 세월 흐르는 강물처럼 가는 가수야 그 가수가. 그래서 그 가수. 그리고 그 가수는 사실 노래 4분이 4분 독백이잖아요. 4분 독백을 브레이크 이씨 전하잖아요. 그래서 참 고급치다고 생각해요. 그 노래 좋아해요. 듣자고요? 그럼요. 들으면서. 또 어찌 보면 성우계에서도 양희은 씨의 그런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송도순 씨가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곡이 또 오랫동안 또 불려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참 좋은 노래죠. 노래 잘해요. 자 오늘 금요초대석 보관 문화훈장에 빛나는 53년차 송우 송도순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